골프클럽이라고 그래요. 골프체가 너무 예민해요.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? 그 정도로. 왜 시작했는데요? 추천을 받았어요. 팬데믹 식기 때. 해봐라. 권유를 받고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말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분이 폭넓은 사람을 만나라.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. 폭넓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네가 찾아라. 뭔가를. 길을 찾아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너무 갇혀 살았었잖아요. 그래서 연습을 하고 첫날 이제 야외에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지하실에 있다가. 평생 연습실이 지하실 있잖아요. 답답하고. 예? 그러다가 뻥 뚫린 데 나가서 연습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시기가 잘 맞았어요. 그때 만약에 팬데믹 아니었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. 시간도 남잖아요. 할 것도 없고. 그렇죠. 연습만 한다고 그 당시에 뭐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. 거기다가 뭐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. 내 마음에 병이 있는데 뭐가 좋아지겠어요. 연습하는데. 근데 그걸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요? 계속 많은 일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. 그 계기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. 그거는 뭐 약간 심리적인 지하가 됐단 말이네요. 그게 됐죠. 지금도 하고 있어요. 밖에 나와서 힘들었던 거 그냥.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자마자 운동하러 가서 다 풀고 와요. 운동 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아 그래. 이거는 내가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고 궁금해진 건데. 노골프 이 프로그램을 만들라 그럴 때 거기 같이 이제 그 연습장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만들고 싶다라고 했잖아요.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? 내가 연습하러 가면 젊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네. 몇 시에 가시는데요? 서울 오전에 가죠. 아 그런 거 없지. 그니까 시간대가 있어요. 오전에 오시는 분들. 네. 그리고 점심시간 딱 지나면은 이제 한 은퇴하신 분들이 와요. 사회에 한. 70세 되신 분들부터 해서 60세부터 와요. 근데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만들고 싶더라고요. 근데 막연하게? 네. 막연하게 그냥 저분들 어떻게 살아왔을까가 제일 궁금했어요. 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. 골프보다. 음 얘기를 듣고 싶고 마지막은. 저분들의 이제 영정 사진 대신.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. 돌아가시기 전에. 가장 요 근래 들었던 얘기 중에서. 기억에 남는 게 다 돌아가시려고. 채를 다 이제 드린 거예요. 동생들한테. 골프채를 다 드리고. 차도 정리하고. 집도 정리하고. 그분이 몸이 안 좋으세요? 네. 돌아가시고 준비하고. 아. 근데 그분이 어떻게 또 운 좋게 또 살아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는데. 아 그 모습 보고도 되게 미워하고. 또 84세 어르신께서 전화 통화하는데.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대요. 네. 근데 이제 제 옆에 있었거든요. 네. 뭐 어쩌고 저쩌고 약속이 아 취소됐어. 왜 그래?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. 한 10분 통화하고 끊더라고요. 그래서 어르신 무슨 일 있습니까? 그러니까는. 친구가 간암이래! 그러는 거예요. 아 왜요? 그러니까. 아 좀 힘들어하시더라고. 막 그런 고통이 아니라. 친구에 대한 그리움.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서 친구들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대요. 회 비 걷고. 근데 약속까지 다 잡았는데 얘가 급성스럽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간암 환정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이번 주에 못 보게 됐다고. 그 얘기를 막 들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. 매일같이. 제 나이 또래 이제 뭐 삶의 경쟁도 중요한데 저보다 이제 저희들보다 더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의 얘기들을 듣는 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. 도움도 되고. 그렇죠. 그 이제 그때 그 지금도 이야기 들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어쨌든 골프라는 이 매개체로 해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의 뭐 살아온 이야기. 어쨌든 뭐 어떤 이야기라도 들으면은 이제 아 후세가 도움이 되겠다.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상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노골프라고 해서 뭐 꼭 골프를 치는 분들만 나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좀 젊은 친구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르신도 나와도 된다. 아 그럼요. 네.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 저도 어르신들을 계속 어르신들 위주로 좀 이걸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걸 다 오케이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스트분들을 모시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메이저 일을 오래 하면서 가수들에게 이제 방송을 시켜만 봤지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참 사실은 부끄럽거든요.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기보다는 뭔가 어색하니까 뭐 찬희 씨는 방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 특히나 제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녹화하는 데나 뭐 라디오 방송국 이런 데를 많이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큰데 그런 걸 전혀 안 해봤던 일반인들이면 더 사실 어색하긴 할 거예요. 지금 뭐 말로 온 김에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분이 인터뷰 한번 하자 하면 하시는 게 남는 겁니다. 진짜 이거 만약에 뭐 본인이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해도 사실 힘든 거니까 근데 누가 이리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준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막 카메라 막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러는 데서 이야기하기가 저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몇 번 해봐서 그나마 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진짜 이런 데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노골프에 또 제작하는 병구 감독이나 찬희 씨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해드리니까 좀 한번 놓으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특히 또 골프 좋아하시는 어르신은 또 같이 또 골프 이야기도 하고 하면 그 뭐 스윙하는 것도 찍어서 또 보여주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겠다. 골프 아니어도 대표님 말대로 후손들한테 좋은 조언 해주실 분들만 계셔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남한테 뭐 뭔가 이 선행을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뭐 뭔가 도움이 되는 말만 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정도를 아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좋은 말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조금 뭐 추후에 뭔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아니 요즘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좋은 말 해주고 강의해주시는 걸로 가시던데. 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아 준비 중? 아 알겠습니다. 아 또 오늘 한방기획 또 박태석 대표님과 또 오랜만에 또 친구다 보니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.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. 음 오랜만에. 2024년 목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아 목표는 일단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간 트로트. 주간 트로트. 잘 만들고. 음. 그 다음에 저도 그 트로트 가수 신인 하나 준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. 아아. 그래서 뭐 그게 좀 잘 되기를. 잘 되기를 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. 아. 보고 좀 잘 되고.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 어 한방기획에서 예전에 하던 트로트 전문 잡지도 지금 뭐 다시 준비할 것 같고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음. 이게 뭐 잘 전진하면 좋겠다. 뭐 그 정도? 혹시 트로트 성인가요 가수가 여장과의 남자인가요? 아 이번에는 여자입니다. 아 이번에는? 아 여자의 상처가 내가 좀 있는데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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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상처는 저도 있으니까. 아 서로 상처를 이번에 좀 치유했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. 네. 우리는 서로가 치유하는 관계가 이제 돼야 됩니다. 아 치유해서. 네. 우리 대표님 대한민국 트로트 발전을. 네. 위에서 좀 앞으로 좀 달려주십시오. 그래야 저희가 삽니다. 맞습니다. 누구라도 잘 돼야 됩니다. 둘 중에 하나가 잘 돼야지. 아이 나는 요 노골프가 바로 잘 될 줄 알았는데. 아. 이제 우리 케이블팀이 나가면. 네. 바로 뚫을 겁니다. 어르신들 되게 재밌는 이야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죠. 걱정 안 하셨습니다. 아 중간중간에 막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. 아 많이 있었죠. 그런 액기스들을 잘 뽑으면 돼. 네 잘 뽑으면. 하. 감독님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. 하하하하하하하하 화이팅. 화이팅. 네 골리니 박찬의 노골프. 오늘 그 일주년이라고 저희 사무실에서 또 촬영을 했습니다. 1년 진짜 금방 가는데 어쨌든 노골프에 많은 어르신들이 출연하셔가지고 동생들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 골리니 박찬의 노골프. 꼭 기억하시고 많이 좀 출연 좀 해 주십시오. 제발. 기다려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. fifty-five 수고하십시오. Seven repay니다. 감사합니다. eden home. Tw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